자 이번 시간에는 등기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13페이지 보시면 등기 종류 이렇게 나와 있죠. 등기 종류는 먼저 분류를 해볼 때 가장 기준이 나와야 됩니다. 등기 종류. 그래서 첫째 대상 내지 기능에 따른 분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용에 따른 분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형식 내지 방법 그 다음에 효력에 의한 분류 이렇게 등기를 나눔 때 이렇게 네 가지 기준 그래서 네 가지 기준이 있는데 이 중에서 내용에 따른 분류하고 방법에 따른 분류가 주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대상 내지 기능이라는 것은 등기부 기준 표지에 비하는 등기를 4시 등기다. 그 다음에 값구나 을구하는 등기를 권리 등기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대상 표제부 등기부가 표제부 값구 을구로 이루었을 때 이 표제부는 사실 등기 즉 부동산 표시를 기록한다는 거죠. 사실 등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값구 을구 등기를 권리 등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등기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표제부 값구 을구 다 있을 수도 있고 표제부 있는데 값구 을구는 없으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표제부가 있는데 값구가 없다. 그럼 을구도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소유권 행원한 상황을 기록하면 을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소유권에서 파생되는 권리이므로 값구가 없으면 을구도 없는데 이런 세 번째 유형 이게 문제 되는 거예요. 이런 등기는 등기부는 원래는 존재하지 않는 것인데 다만 즉 일반 토지나 건물에서는 표제부 만한 등기부는 없어요. 반드시 값구 내지는 값구가 다 있거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구분 건물에 가면 이 사시등기 이게 독립된 등기로 인정된다. 이 얘기는 표제부만 있는 등기부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어디서? 구분 건물에서. 일반 토지나 일반 건물에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토지나 일반 건물에서 소유권 보존등기를 말소하게 되면 값구가 없어지죠. 그러면 등기부를 폐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구분 건물에 가면 규약상 공용부라든가 즉 아파트 관리실이라든가 노인정 이런 것들은 표제부만 존재하고 여기에 규약상 공용부분 뜻의 등기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사시등기가 독립된 등기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은 표제부만 존재하는 등기부도 존재할 수가 있다. 언제? 구분 건물의 경우에 예를 든다면 규약상 공용부분 같은 경우를 생각하시면 된다. 그래서 이런 정도 알아두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내용에 의한 분류, 기준이 내용에 따른 분류는 제일 먼저 기입등기. 기입등기라는 것은 새로운 상황을 처음으로 기록하는 것인데 여긴 세 가지를 알면 됩니다. 보존등기, 이전등기, 보위설 이 세 가지. 이 보존등기는 소유권에 대해서 최초한 등기를 우리가 소유권 보존등기라고 하고 이 보존등기라는 표현은 소유권 이외에는 쓰지 않습니다. 소유권 보존등기. 새로운 상황을 처음에 기록하는 등기. 이전등기는 권리 주체가 바뀌는 거죠. 이전. 소유권자가 바뀌었으면 소유권 이전이요. 전세권자가 바뀌었으면 전세권 이전이요. 저당권자가 바뀌었으면 저당권 이전. 이렇게 권리 주체가 바뀌는 걸 이전이라고 합니다. 설정이라는 말은 설정.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창설하는 걸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이런 식으로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창설하는 것. 소유권이라는 하나의 권리는 크게 보면 이렇게 사용수익처분 권로 이루어졌죠. 이렇게 사용수익처분. 이렇게 권력으로 이루어진 소유권. 이 권리 소유권 중에서 이 소유권을 일부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제한 물건이 생기죠. 즉 용익물권이라든가 담보물권 같은 건 제한 물건입니다. 그런데 소유권 탄력성에 따라서 이런 제한 물건이 일정한 기간이 지나간다든가 원인이 없어지면 원래로 회복돼 버리죠. 그래서 사용권능만 떼가지고 용익물권이 생기면 지상권 설정, 전세권 설정, 지역권 설정 이렇게 설정이라는 것은 소유권에서 새로운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처음으로 생기는 걸 우리가 설정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상황을 등기의 최초로 새롭게 쓰는 걸 우리가 기입등기다. 기입등기. 이 세 가지 보이석을 기억해주면 됩니다. 보존, 이전, 설정 등기를 기입등기라고 한다. 그러면 기입등기를 하게 되면 기입등기 하게 되면 등기라는 건 뭐냐. 실체 관계를 반영하는 외관이 등기입니다. 등기라는 것은 이것은 실체 관계 실체 관계를 그대로 반영해주는 게 외관인 등기니까 부합해야 되는 거예요. 등기와 실체 관계 딱 맞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등기와 실체 관계가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냐. 기준은 실체 관계. 이거에 맞게 등기를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각종 등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불일치할 때 불일치 등기와 실체 관계가 불일치할 때 이를 일치시켜주는 등기가 각종 등기가 나오는데 불일치 정도가 얼마냐. 자, 일부가 안 맞아. 일부가 안 맞아. 그러면 이 일부가 안 맞을 땐 두 가지. 변경 등기하고 우리 같은 기법상 경정 등기를 이렇게 나눠 놓았습니다. 변경과 경정. 두 가지 나눠집니다. 변경은 등기와 실체가 일부 불일치한데 원인이 후발적 사유로 후발적 사유로 일부를 일치할 때 우리가 변경 등기라고 하고 경정 등기는 원인시적 사유다. 여기서 원인시적, 후발적은 뭐냐면 등기를 마친 시점 등기를 완료한 시점을 놓고 봤을 때 등기를 마치고 나서 원인이 생겼다. 이걸 후발적 사유라고 합니다. 등기를 마치기 이전, 즉 처음부터 있었던 사유다. 원인시적 사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와 실체 관계가 일부 불일치할 때 하는 등기가 뭐가 있느냐. 변경 등기와 경정 등기가 있다. 이때 변경 등기인 그 원인이 후발적 사유로 불일치가 생긴 것이고 경정 등기는 원인시적인 착오나 빠트림 유류, 유루라고 합니다. 원인시적 사유로 일부와 불일치할 때 이를 일치하기 위한 등기를 우리가 경정 등기다. 이렇게 내용을 구별한다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전부가 안 맞을 때도 있어요. 등기와 실체 관계가 일부가 안 맞는 게 아니라 전부 불일치. 전부가 안 맞을 때는 두 가지. 이때는 말소등기라는 것과 그 다음에 멸실등기라는 게 있어요. 말소와 멸실등기 자, 말소등기와 멸실등기는 등기가 실체 관계가 전부가 안 맞는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런데 말소등기는 무엇이 전부가 안 맞느냐. 이 등기부에 기록된 내용 즉 등기상이라고 하죠. 이 등기상의 전부가 부적법하는데 여기는 원시적, 후발적, 실체적, 절차적 원인을 묻지 않고 전부가 안 맞을 때 등기상의 전부가 불일치할 때 하는 등기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말소등기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당권을 설정했다가 피다 모체권을 전액 다 갚았습니다. 전액 변제했으면 이것은 민법 187조에 따라 물권변동이므로 등기를 말소하지 안하더라도 전부가 피다 모체국 전액을 다 갚았으니까 저당권을 소멸한 겁니다. 다만 등기부상 소멸된 저당권을 전부 다 소멸시켜요. 이걸 기록을 해주려면 말소등기를 통해서 이걸 기록해 줘야 되죠. 등기부에 기록된 내용 즉 등기상의 전부가 부적법할 때 하는 등기를 말소등기를 하고 멸실등기라는 것은 핵심은 부동산이야. 부동산 부동산의 전부가 물리적으로 멸실됐을 때 하는 등기를 우리가 멸실등기다. 라고 합니다. 즉 건물을 신축해서 소유권 보존등기가 생명하는데 건물이 전소되거나 철거돼서 건물이 없어졌어. 그럼 부동산이 없어졌죠. 그럼 표지에 비해서 건물이 멸실됐으니까 멸실등기를 통해서 등기부를 없애버립니다. 이렇게 등기와 실체 관계가 전부가 안 맞을 때는 말소등기와 멸실등기가 있는데 말소등기인 등기부에 기록된 내용인 등기상의 전부가 부적법한 것이고 멸실등기인 부동산이 전부가 물리적으로 없어진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회복등기는 자 지금 회복등기 회복등기가 이제 요 말소등기가 잘못됐을 때 말소 회복을 합니다. 부적법하게 말소할 수가 있겠죠. 말소회복이 있는데 회복등기는 항상 여기는 전부 또는 일부 이런 말이 들어가요. 전부 또는 일부 그래서 등기상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적법하게 말소했다면 이걸 회복시켜 해놓아야 되겠다. 이게 말소회복등기입니다. 다만 전부 말소회복은 주등기 형식으로 일부 말소회복은 부기등기 형식으로 한다. 요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멸실회복등기 개념은 현재는 없어진 겁니다. 멸실회복등기라는 것은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물리적으로 멸실됐을 때 등기부를 회복하는 건데 지금은 등기부 부분 자료에 의해서 복구시켜버리기 때문에 요 규정이 삭제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용에 따른 분류일 때 기입등기 세 가지 기억할 것 보이설 보존 이전 설정 등기는 실체관계를 반영하기 때문에 상호일치 부합해야 되는데 이게 불일치할 때는 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실체관계를 기준으로 등기부를 등기를 바꾸어 일치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옷을 샀는데 옷이 커서 못 입거나 옷이 작아서 못 입겠다. 그럼 옷을 바꾸는 거지 살을 뺀다든가 그런 게 아니죠. 신발을 샀는데 발이 안 맞는다. 그럼 실체인 몸을 중심으로 여기에 맞는 신발이 있어야 되는데 신발이 작다면 발을 자르는 게 아니라 실체관계를 변동시키는 게 아니라 신발을 바꿔서 이쪽을 바꿔서 부합 맞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요 바꾸는 방법이 변경 경정 말소 멸실 말소 회복 등기가 있다는 거예요. 등교 실체 일부 불일치할 때 우리가 변경 등교와 경정 등기가 있는데 변경 등기는 원인이 등기를 마치고 나서 후발적 사유로 예를 들어 건물을 등기했는데 건물 다 마치고 나서 건물 증축했다면 면적이 안 맞죠. 일부 안 맞는데 언제 마치고 나서 후발적 사유로 일부 안 맞는 거니까 부동산 변경 등기를 통해서 일치켜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경정 등기인 그 다음에 경정 등기인 원시적 처음부터 있었던 차고나 유루 빠뜨린 것들 이것 때문에 안 맞을 때 이걸 일치켜주는 걸 우리가 경정 등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전부가 안 맞을 때 말소 등기인 등기상의 전부가 실체 환경 부적법 발달한 등기 말소 등기라고 하면 주의하실 것은 말소 등기는 독립된 등기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 등기부 이렇게 을구에 어느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했는데 을구에 갔더니 여기에 자 1순위로 저당권이 설정되었다. B담보채권 1억 A소유부동산에 B앞으로 저당권을 설정해놨다. 그러면 이때 이때 자 1억을 다 갚았으면 어떻게 되냐 이것은 소멸했기 때문에 등기부상 형식상 이 기록을 없애야 됩니다. 그때 이렇게 독립등기로 독립된 번호로 1번 저당권 말소라고 써주고 써주고 1번 저당권을 이렇게 빨간 선으로 실선으로 말소해줍니다. 이때 이 독립된 등기 2번으로 이게 말소 등기다 이런 얘기 이게 말소 등기 이게 말소 등기다 이 내용에 지운 거예요. 이렇게 말소 등기 개념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멸실 등기 부동산이 전부가 물리적으로 소멸했을 때 우리가 멸실 등기라고 했고 말소 등기에 대해서는 뭐였냐면 말소 회복이 있다. 말소 회복 이것은 등기상의 전부 일부가 부적법 말소 회복하는 등기다. 이렇게 만약 비저당권이 비담무채권이 살아있는데 이게 부적법에 말소했다면 어떻게 하느냐 이 노란색으로 쓴 게 이게 말소이기 때문에 이 말소 등기를 말소한다고 해서 이게 살아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말소 등기는 다시 말소할 수가 없습니다. 죽은 자를 다시 죽여봤자 살아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소 등기가 부적법하다면 전부 말소 회복이 잘못 말소 등기가 잘못됐다. 회복을 시킬 때 전부 회복 이렇게 독립 등기 3번 1번 저당권 말소 회복 써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지워졌던 이 내용을 그대로 재현을 시켜주는 거예요. 여기다가 순위는 1순위였었고 권리는 저당권이었었고 비담무채권액은 1억이었었다. 저당권자는 비담무채권액은 비담무채권액은 이렇게 내용을 다시 재현시켜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소 등기가 잘못됐다 해서 말소 등기를 말소할 수 없으며 말소 회복 등기로 해주는 겁니다. 이 내용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기존에 출제했던 기출문제들 중에 이렇게 이 멸실 등기와 이것과 이 변경 등기를 구별하는 내용 즉 부동산의 일부가 물리적으로 멸실됐으면 자 일부라 있죠. 그럼 부동산 일부가 멸실됐다. 2층짜리 건물 중 화재로 2층만 타버리고 1층은 남아있다면 부동산은 남아있으니까 전부 없어진 게 아니죠. 그때는 멸실등기로 하는 게 아니고 일부가 안 맞아. 뭐가 면적이 그래서 변경 등기를 한다는 사실 다시 한번 부동산의 일부 멸실은 변경 등기 부동산 전부 멸실만이 멸실등기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형식 내지 방법에 의한 분류 여러분 교재에선 15페이지에 있죠. 물론 강론에서도 나오지만 여기서 기본 개념을 다 정리해 드리고 넘어가는 겁니다. 형식 내지 방법 등기 부문은 앞에 독립된 번호가 주어지는 게 항상 표지에 비해 표시번호가 있고 갑구나 을 순위번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렇게 독립된 1, 2, 3 이렇게 쓰는 걸 이게 갑구나 을 순위번호 표지에 비해 표시번호가 있는데 이렇게 독립된 번호가 주어진 거 이걸 독립등기 내지는 주등기 독립된 번호니까 독립된 주등기라고 그러고 독립된 번호를 쓰는 게 아니라 2번에 만약 여기다 2번에다가 이렇게 이걸 가지번호를 붙였다 가지번호 등기법 하면 이렇게 가지번호 가지번호를 붙인 걸 부기등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독립된 등기 뒤에 가지번호를 붙인 걸 부기등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기등기는 주등기에다가 가지번호를 붙일 수도 있고 부기등기 2번에 부기 1호에 다시 부기로 이렇게 뒤에 가지번호가 붙는 것은 주등기에 붙일 수도 있고 부기등기에 붙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가지번호가 붙은 등기를 우리가 부기등기라고 한다 그래서 주등기로 하는 게 원칙이지만 법률의 규정이 있으면 이렇게 부기등기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등기는 형식 내 방법에 따를 때 주등기냐 또는 부기등기냐 이게 문제 되는데 주등기냐 부기등기냐 시험에서 주로 이게 많이 문제 나오죠 왜 예외적인 거니까 주등기가 원칙이고 예외적인 겁니다 즉 주등기냐 독립등기냐 아니면 가지번호를 붙인 부기등기냐 그때 유형이 어떤 것은 항상 주등기로만 하는 게 있고 어떤 것은 항상 부기등기로만 하는 게 있고 어떤 유형은 주등기로 할 때도 있고 또는 경우에 따라 부기등기 상황에 따라 이게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부기등기는 법률의 특별 규정이 있을 때 하는 것이니까 주등기 소유권에 관한 표지에 부해하는 다 주등기입니다 부동산 표시 표지에 부해하는 부기등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표지에 부해하는 등기는 모두 주등기며 여기 소유권 소유권 보존등기와 소유권 이전등기 다 소유권은 주등기밖에 안 해요 그리고 멸실 아까 멸실등기 부동산 전부가 멸실됐을 때 한다고 했죠 멸실등기 표지에 보기 때문에 주등기입니다 그 다음에 말소등기 등기상의 전부가 부적법 할 때는 말소등기는 항상 주등기로 합니다 그래서 지웠지만 독립등번호가 들어간다 했죠 말소등기 등기상의 전부가 부적법 할 때 항상 주등기로 하고 항상 부기등기로 하는 건 각종 특약등기가 있습니다 환매특약이라든가 권리질권 설정등기라든가 권리소멸에 관한 약정 이렇게 특약상은 항상 부기등기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름을 개명했다든가 주소만 변경했다든가 이런 등기명인 표시 변경등기는 항상 부기등기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이전 예를 들어서 전세권 이전 저당권 이전 이런 것은 다 부기등기로 합니다 부기등기 그래서 이런 부기등기로 하는 것이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부기 이것도 부기등기지만 이번에 부기등기에 다시 부기등기 이렇게까지가 가능한 거예요 부기등기 부기등기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환매특약은 부기등기로 합니다 환매특약을 이전할 때는 부기등기 부기등기로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된다는 사실 그렇게 어떤 것은 이걸 하는 경우 어떤 건 이걸 하는 경우 이렇게도 있는 반면에 이 세 번째 유형 이게 제일 키포인트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첫째 이렇게 둘 다 가는 것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뭐냐면 권리 변경등기가 있어요 권리 변경등기 권리 내용이 바뀌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당권 내지 근저당권에서 채권 최고액 내지 채권액을 증감시킨다 전세권의 존속결 연장하 단축한다 이건 권리 내용이 바뀌기 때문에 이건 권리의 변경이다 변경등기도 부동산 변경 등기명인 표시 변경 대지권 변경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권리 변경이 있다는 거예요 권리 변경은 여기서 어떤 기준이냐면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해관계인 이해관계인이 이해관계인이 승낙서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따라서 승낙서가 있으면 이건 부기등기 없으면 주등기인에게 독립등기로 한다는 거예요 조금 처음 공부하시면 어렵겠지만 등기법 이해관계인은 뭐냐면 세 가지 기준으로 나와야 됩니다 이해관계인은 첫째 등기비의 기재 기록이 돼 있을 것 양립 가능성이 있다 동시 존재해야 된다 당의 등기를 함으로써 손해볼 우려가 있다 이 세 가지 요건을 갖춘 사람은 등기상 이해관계인이라고 합니다 참모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자 오늘 아파트에 여기 등기를 보았더니 을구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죠 을구에 1순위 저당권 있다고 칩시다 2순위 전세권 이 상태에서 소유자와 저당권자 합의해서 이 피당부 채권을 증감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증액 감액 만약 2억으로 증액한다든가 5천만 원을 줄인다든가 이거 증감 증액할 수 있고 감액할 수 있죠 이때 권리 변경 등기라고 합니다 권리 변경 이게 올라가면 이 밑에 비를 보세요 등기비 기록이 돼있다는 저당권과 전세권 동시에 존재할 수 있죠 이걸 증액하면 얘는 손해봅니다 이런 사람은 뭐라온다 등기상 이해관계 그럼 이해관계인 비한테 선순위 저당권에 채권에 올리려고 하는데 승낙할 거냐 일반적으로 안하겠죠 승낙을 하든 안하든 증액은 할 수 있는데 승낙서가 있으면 1순위 유지하면서 부기등기로 1번 부기 1호 이렇게 표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기등기로 해서 뭐라고 1번 저당권 변경 피해담보책권 2억으로 증액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승낙서가 이걸 지우고 A는 1순위 저당권을 가지고 있지만 동일성 즉 1순위 유지하면서 금액만 2억으로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때 A는 목적 부동산인 경매로 넘어가서 배당이 이루어진다면 2억 전액을 B보다 우선적으로 1순위 배당받는다 이런 얘기죠 근데 만약 승낙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승낙하지 않아도 증액은 할 수 있는데 그때는 이거를 지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 이게 순서가 독립등 2순위 밑에 3순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3순위 그러면 1억짜리 저당권자가 2억으로 증액할 때 후순위 2억 원계 이 사람이 승낙이 없으면 2억으로 이렇게 증액 등기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럼 이 사람이 1억에서 여기 2억 그러면 3억 돈이 그게 아니고 1억이 2억으로 증액 변경이 됐는데 이 2억 중 1억만큼은 B보다 선순위고 2억에서 1억을 뺀 나머지 1억은 후순위가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 부동산이 경례로 넘어가서 2억 5천에 낙차가 됐다 그래서 배당 배당액이 만약 2억 5천이 낫다는 걸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면 1순위 1억은 A에게 그리고 나머지 1억은 B에게 그리고 이 증액 부분에서는 남는 것은 5천만 원 다시 얘기가 가져가야겠죠 이런 식으로 나중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권리 변경 등기는 이렇게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에서 채권에 있는야지 채권 최고액 증감 이런 것들이 전형적인 권리 변경 등기입니다 권리 변경 등기 할 땐 이해관계가 존재한다면 그 승낙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있으면 부기등기 없으면 주등기 부기등기로 할 땐 종전상을 지웠고 주등기로 할 땐 종전상을 지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까지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고 두 번째 문제 되는 것이 뭐냐 저당권 설정 이 저당권 설정 등기는 일반적 저당권을 소유권 목적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런 소유권 목적 저당권은 당연히 주등기로 갑니다 그러나 지상권이나 전세권 목적 저당권은 이건 해당 등기된 부기등기로 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말소회복 등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말소회복 등기 말소회복 등기는 전부 말소회복이면 이것은 주등기로 가고 일부 말소회복이라면 이건 부기등기로 간다 그 다음에 가짜 드라마 즉 가압류나 처분금지 가처분 같은 거 가압류나 가처분 등기는 이것은 소유권을 목적으로 했으면 주등기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했으면 이건 부기등기로 간다 예를 들어서 소유권 가압류면 당연히 소유권을 말 쓰지 않고도 가압류면 이건 주등기 그런데 소유권 이외의 전세권이나 저당권을 가압류때는 을교회는 순위번호 2번 전세권 가압류 이런 식으로 그 해당 전세권 등기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대한 부기등기를 하고 나서 써주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마지막으로 더 보실 것이 가등기 가등기는 이건 스스로 결정할 독립변수가 아니죠 모든 걸 본등기가 결정합니다 본등기가 이 본등기가 본등기가 주등기로 할 거면 이 가등기도 따라가서 이것도 주등기로 하는 것이고 본등기가 부기등기로 할 것이면 가등기도 부기등기로 하는 것이요 예를 들어서 소유권 이전은 소유권은 주등기로 하니까 소유권 이전 가등기 주등기로 합니다 그런데 전세권 이전은 부기등기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부기등기로 하기 때문에 전세권 이전의 가등기는 역시 부기등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 즉 독립변수는 본등기기 때문에 이 가등기는 주등기를 따라가는 주등기가 본등기 본등기가 주등기로 하느냐 부기등기로 하느냐 따라서 이 가등기 형식도 따라간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되 제일 많이 출제된 건 이렇게 권리변형 이게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참고로 보시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정리한 것이 15페이지이고요 참고로 이런 건 종종 출제되기 때문에 한번 간단한 문제 하나만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디냐 어떤 식으로 최근에 또 나오냐면 35페이지 펴보시면 3번 문제 보시면 자 35페이지 3번 잠깐 보겠습니다 등기상 이해관계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 그 이해관계는 있다 했죠 제3자 승낙이 없으면 부기등기로 할 수 없는 거 즉 말이 좀 한 번씩 비틀어 놓으니까 좀 헷갈리죠 자 제3자 승낙이 없으면 주등기로 하는 걸 물어본 겁니다 그건 뭐냐 즉 이해관계의 승낙이 없으면 주등기로 하는 거 이것은 권리변경 등기를 차지하는 권리변경 그래서 환매 특약은 뭐야 특약상 항상 뭐라 그랬으면 특약은 항상 부기등기로 하겠죠 지상권이전 소유권 이외의 권리 이전이니까 부기등기로 합니다 이것도 항상 등기명인 표시명인 항상 부기등기 입니다 그 다음에 지상권에 설정한 저당권 이전 즉 저당권 소유권 이외의 권리 이전이니까 항상 부기등기 겠죠 5번 근저당권에서 채권 최고액을 증액하는 변경 요게 바로 권리변경 이므로 이해관계의 승낙이 없으면 주등기로 하겠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출제한다는 것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효력에 따른 분류로는 크게 마지막 기준이 자 기준이 효력 등기 효력을 기준으로 어떻게 나눠지느냐 자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등기 우리가 이것을 종국등기 물권변 효력이 없는 등기 예비등기 현재 예비등기는 가등기가 있습니다 가등기 그럼 종국등기는 뭐냐 가등기를 뺀 나머지 등기는 다 종국등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가등기를 뺀 나머지가 다 종국등기다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 가등기는 가등기 참고로 뒤에 강론에서도 중요하지만 참고로 두 가지가 있어요 가등기 가등기는 장차하게 될 본등기 순위를 보전하는 거예요 나중에 본등기 하게 되면 본등기 이때 본등기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기고 이때 물권변동이 생기고 물권변동 그리고 그 순위만 가등기 기준한다 순위 그러니까 이 순위를 보전하는 시점과 물권변동 시점이 분리되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가등기 장차하게 될 본등기 순위 본래 목적이 가등기죠 이게 바로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라는 거예요 즉 만약 어떤 보동산 현재는 이것을 살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데 앞으로 사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 이걸 어떻게 하느냐 가등기를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등기부에 이렇게 예를 들어서 값구에 소유권 이전하면 곧바로 넘어가면 이렇게 소유권 이전해서 B 앞으로 가져가면 본등기를 하는 건데 소유권 이전을 위한 가등기만 해놨다 그럼 B는 아직 소유권자가 되지 않은 겁니다 물론 전상등기 비해서는 여백을 안 두지만 E의 편인으로 해서 이렇게 둔 겁니다 나중에 본등기를 했을 때는 이 사람이 2순위 소유권을 가져가는 거예요 여기다 본등기를 하게 되면 그래서 이게 만약에 지금 2021년 1월 20일 날 예를 들어서 B가 가등기를 했다 그리고 나서 A는 여전히 소유자니까 가등기만 해가지고 물건이 안 생기죠 A가 이 부동산을 C한테 팔았다 언제 1월 30일 날 그러면 C는 1흥 소유권을 취득하는 겁니다 1월 30일 소유권을 취득했지만 이 B C에 앞서 가등기가 살아있는 한 가등기가 살아있는 한 이 사람이 나중에 만약 2월 1일 날 본등기 해버리면 소유권 이전 이렇게 본등기를 해버리면 2월 1일 날 소유권을 취득해 누가 B가 그리고 순위는 가등기 순위 이걸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유권 2순위 순위가 됐으니까 소유권은 두 개가 동시 존재할 수 없죠 양립 불가능하기 때문에 본등기 하면서 이건 등교의 직권마수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등기에서는 순위만 보전해놓는 거예요 순위만 나중에 본등기 하게 되면 이때 비로소 물건변동이 생긴다 즉 가등기는 순위보전적 효력이 있는 것이고 본등기 했을 때 물건변동이 생기는데 다만 그 순위는 가등기 시로 소급한다 즉 순위만 가등기 시를 기준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가등기 문제 나오면 물건변동은 본등기 시에 하고 순위는 가등기 시를 기준한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다만 이 가등기가 담보 목적을 이용할 때 우리가 담보 가등기라고 이 담보 가등기는 담보 기능으로 가등기 형식을 빌린 거기 때문에 담보라는 것은 저당권 같은 기능을 추가시킨다 저당권 즉 저당권이라는 것은 피담보 채권이 변제가 안되면 경매 청구에서 우선 변제 매각 퇴금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고 채무자 파산하더라도 별채권을 행사해서 자기 채권을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말합니다 그래서 담보 가등기인 저당권과 같은 기능이 추가된다는 사실만 알아두고 됩니다 이렇게 해서 등기를 분류 내지 분류하려면 종류로 알려면 분류를 해봐야 되고 분류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된다 기준이 4가지 대상 내지 기준에 따라서 내용에 따른 분류 형식 내지 방법에 따른 분류 효율에 따른 분류가 있는데 주로 시험에 나오는 건 내용에 의한 분류하고 이거 두 가지를 잘 기억해두시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등기 종류까지 공부해봤고 잠시 쉬었다가 등기상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